1회전, 2회전, 3회전, 8회전, 5회전, 3회전 안녕하세요. 흑라이더입니다. 쿨쿨님들 시즌 옷 하셨나요? 오늘 날씨가 너무 좋아서 저는 저지 한 장에 질렛 한 장을 입고 라이딩에 나왔습니다. 요즘 제 유튜브에 계속 작년 여름 영상들을 올리곤 했었는데 그동안 겨울 라이딩 영상을 제가 이번에 점프를 하셨어요. 그 이유는 겨울 라이딩을 계속 하긴 했지만 편집할 시간이 그닥 많지가 않아서 겨울 동안에는 거의 영상을 찍지 않았고요. 그래서 앞으로는 작년 겨우왔던 여름 영상들과 그리고 오늘부터 시즌 옷 하시는 분들을 위한 따뜻한 봄 라이딩 영상으로 업로드가 되겠습니다. 그리고 오늘은 저는 남산 5회전 라이딩을 할 건데요. 남산 5회전을 하면 획득 고도가 천이 찍히더라고요. 그래서 오늘은 획득 천을 찍고 처음에는 1회전, 2회전은 솔라를 하고요. 3회전부터는 친한 언니 오빠들이 흡류해서 나머지 세 방귀를 같이 타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오늘도 달려보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한나무 거리에 왔습니다. 한나무 거리에 왔습니다. 한나무 거리에 왔습니다. 한번 가면 한 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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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면 아 셀파로요? 아 이거지? 이렇게 이거 이렇게 찍었어요? 이거 어떡해? 어떡해, 어떡해. 네, 되겠어요. 너무 좋다. 지금에서? 아, 진짜요? 여기 맨날 자전거 많이 하다 해서. 아, 진짜요? 네, 신선이에요. 마구예요. 아, 마구에서 오세요? 저 구리에서. 알아요, 구리에서. 아, 아세요? 네일 본자니까. 저요? 유튜브에서. 아, 진짜요? 아, 그럼 여기 인사해주세요. 아, 구독자 분이셨어요? 네. 안녕하세요. 아, 고맙습니다. 수고 잘하세요. 어머, 깜짝이야. 구독자 분이셨대요. 아, 어머, 깜짝이야. 아, 진짜요? 안녕하세요. 어머, 어머. 사진 찍어달라고 하셔서, 그냥 젊음과 청춘을 예쁘게 봐주시는 줄 알고 찍었는데, 알고 보니 풀풀 분이셨습니다. 너무 반가웠어요. 출근 잘하세요. 네, 저는 남산 시작합니다. 예전. 옷 선택을 당선 것 같습니다. 이런 날씨에 김호조제와 김호빕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. 오, 너무 더워. 오, 너무너무 큰일 났어요, 진짜. 와, 밤비 입을까얼. 난 일회전 끝. 여러분의.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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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탈 타면 안돼요? 무선차 3회전 할거면 천천히 타자 언니 예쁘게 입었네 아 여기 안나오나? 언니 여기도 막혔나보다 대박 아 여기도 3월 15일까지네 와 남산 5회전 하는데 물이 안나올줄이야 3회전 끝 잘가요 힘들어 아 더워 잘자 힘들어 나 2회전인데? 언니 2회전 2회전 어우 넘쳐요 아 이거 맛있다 맛있지? 네 이거 뭐에요? 이거 다이오스틱 다이오스틱? 아 근데 또 다음주에 또 쌀쌀해지고 제발 제발 네? 네 이 날씨에 멈췄으면 좋겠다 더워지지도 말고 다운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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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버스 가기전에 버스 다운해 가세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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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40분? 아니요. 남산 우회전. 우회전. 우회전인데 너무 말투명한 거 아니야? 우회전. 누구야? 전 엄청 힘든데요. 아니야 나랑 같이 우회전하잖아. 안 돼. 7회전 더 해. 7회전? 안 돼. 도전. 커피 마시고 있을게요. 집에 가서 마셔. 안 돼. 동마해야 된다고요? 동마할 수 있어. 천천히 가면 다. 한 수밖에 안 됐어. 빡세다. 천 넘었다. 와. 1078. 대박. 130. 오. 언니는 내일 천 넘죠. 그러면. 수건이 그렇게 안 맞던데? 뭔가? 송추가 그냥 경사도만 셌나? 아 그래요? 근데 재밌어요. 거리가 아마 120km 내려갔어. 맞아. 거리가 너무 멀어서 송춘은 다 안 가게 돼요. 그렇다고 하더라고. 우회전 끝. 너무 빨리. 아. 수건이 다 안 돼. 네. 당신은 안 돼야?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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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리까지. 남산 오해잔 탔었습니다 남산 오해잔 진짜 엄청 오랜만에 탔는데 운동 최고예요 운동 오늘 제대로 했고 1회전은 솔라 하다가 3회전부터는 단변이가 열심히 끌어준 덕분에 아주 즐겁게 탔고요 오늘 총 거리는 78에서 79km 정도가 나올 것 같고요 총 상승고도는 1200이 나왔습니다 저번주에 동부 타고 오늘도 어필 훈련 제대로 했고요 요즘에 날씨가 좋아지면서 운동 열심히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올해 5월에 설악그란품도를 나가기로 했습니다 원래 한 2018년도에서 2019년도에 몸 바짝 올랐을 때 그때 설악그란을 도전하려고 했는데 그때 코로나가 터지면서 3년 동안 자전거 대회가 없었어서 올해 다시 도전을 할 거고요 지금은 예전만큼의 체력은 아니지만 설악그란품도는 폐수차는 타지 말자 완주의 목적으로 참가를 하기로 했습니다 이만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럼 구독, 좋아요,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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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구독, 좋아요, 알림 설정, 추천, 부탁드립니다 구독, 좋아요, 부탁드립니다 영상편집 발표